나는 오늘 아주 중요한 소개팅이 있는 날이다 오늘을 위해 LF몰에서 큰 맘먹고 구입한 나의 소중한 헤지스 린넨 셔츠를 꺼내든 순간 구겨져 있었다 내 마음도 같이 구겨져버렸다 그래도 괜찮다 나에겐 퍼퓸 스타일러가 있으니까 베리 헤어 라인 취향에 따라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다 구겨진 셔츠에 이렇게 뿌려주고 쫙 손으로 펴주기만 하면 끝 참 쉽죠 음 뭐지? 이 기분 날아갈 곳만 같아 이 기분 향기도 좋은데 이제 만나러 가볼까? 헤지스 아이언 퍼퓸 스타일러 지금 LF몰에서 만나세요 이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 Wei